야 이, 이거름 2총 약한거 아니냐? 야 없는사람 이거 석궁이라도 들어 석궁 아무것도 없는사람 굼덧 조심하세요 굼덧 아 이제 장전되네 아 어 총살이 나른데 계속? 굼덧 조심하고 얘들 오른쪽으로 돌았는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는거 못봤는데? 아 썩 누가 지금 어전트님 쐈다는거네 어 저기있다 돌위에 돌위에 저거 누구야? 어? 어? 저거 농정님이야 누구야 저거? 모르겠다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아 농정 아니야? 옷색깔이 약간 분홍색인데 야 왼쪽에 있었어 오히려 내가 볼 땐 왼쪽에서 소리났는데 총 긍정님 아니야 저거 죽이고 나니까 또 긍정님 아니야? 아 긍정님이세요 긍정님이면 얘기해주세요 쉽게 다가갈수도 없고 그니까 긍정님이면 얘기해주세요 일단 가봐 쫄리네 저희 전쟁 뭐야 뭐야 누구야 긍정님이세요? 얘기하세요 긍정님이면 안 죽여요 마이크를 써주세요 채팅이나 내주세요 안그러면 야 죽여! 죽여 죽여 오른쪽에서 총 쏘는데 지금 망루에서 뭐가 어떻게 된거야 저 돌 위에 있어요 저 정면에 망루 쪽에서 쐈던거 같은데 어어 여깄네 아 저기있네 망루 위쪽에 있네 망루 위쪽에 지금 나이스 야야야 무기 먹으러 가 망루 위에 있으면 집안에 따는거 아냐? 그러니까 사주경기하고 뒤에 있던데 약간 돌 위에 있다니까 망루 위가 아니라 망루 올라가는 돌 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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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겠는데 군덕도 조심 가시 너무 많아 어떻게 가냐 아 여기 올라가는게 어 이거 뭐야 빨간거 누구지 어 깜놀아 깜놀 나야 나 우와 자 자 만동예 만세 오오오오오 만세 철갑바도 있네 철갑바 없었는데 아싸 내가 먹었다 철갑바 만들죠 철갑바 이거 도면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겠다 예예예 일단 그리고 여기는 저기 뭐야 의상은 내가 입는다 급한대로 내가 빨간색이다 나 야 역시 로스트님 제가 쏜거 아닌데 인간적으로 뭐 있으면 뭐 좀 내나봐 나도 갑바 없으니까 자 일단 집에 가자 한 마리 남았잖아 폭발탄 폭발탄도 배워야겠다 이거 그래 그래 다 배워 야 다 아이템 빼와 콜로로 콜로로 갑자기 우리 빨간 옷 입었어요 이게 일단 급한대로 입은거야 급한대로 옷이 없어서 지금 우리 유리폼 없어도 될거 같은데 저희 저 자켓 한게 얻었거든요 이걸로 맞추지 이쪽에 쫓아간 사람 저에요 저희 유니폼 안 맞춰 5인 사격이에요 저희끼리 유니폼 맞춥시다 이제 유니폼 무조건 맞춰야돼 이거 로스트님이라고요? 저 룬이 비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군데 이거 누구야 뭐야 저 저 아닌데 뭐야 야 갑자기 아이템 줘야 어 누구시죠 아 시청자분이신가요 시청자분이야 고맙습니다 여기서 에어드랍? 에어드랍까지 오는데 잠깐만 야 이 정도면 에어드랍 먹을만해 우리 야 야 에어드랍 에어드랍하고 에어드랍 한번 가 봅시다 야 이거 우리 먹을만해 이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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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이런 날이 다 있네 야 오우우우우 룰라라 오우우우우우으로 룰루라라 야 인디언이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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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내꺼 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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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여기서 한번 투하해야되는데 대단해 모기차 따라가는 것 같다 그니까 결 sandbox 방구 esoult다 아رو저 넹 너무 먼데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지금이라도 떨어지면 모른다 안 떨어져 아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가자 지금 우리 가진게 너무 많아 집으로 가 집으로 한번 돌아가 집에 간 다음에 우리 옷하고 다 맞추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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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원체크 이리 와 이리 서봐 서봐 앉은보로 히히히히 앉은보로 히히히 여사님 우리 여사님 맞지? 그리고 내템 내템 다 떨어뜨릴테니까 다 들고가 이거 다 들고가세요 내템 왜냐면 난 여기서 할 일이 남았어 이거 들고가 혹시 몰랐다 그리고 여기서 한 명만 보자해줘 혹시라도 내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저 위에 보면 아이템 보물이 많단 말이야 저쪽 사람 와요 저쪽 사람 두 명 와요 사람 두 명 와요 잠깐만 어디 어디 끝에 끝에 지구발래서 왼쪽 편 오케이 총 버렸는데 이런 어 봤다 체크했다 체크했다 있죠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는 정면쪽 있어 정면쪽 숲을 바로 건너편에 일단 죽이고 봐 죽여? 그냥 가는 사람 같아요 어 얘 그거 같은데 시체 차대로 가는거 같은데 아 잠깐만 천양이족이 정문 대기중이라는데 뭐? 대기중이라고요? 어? 어저께 나랑 분명히 얘기했을때는 전쟁 개가 그냥 5일 뒤에 선포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저기 뭐야 안싸우기로 했는데 빨간 벗고 있어요 몰라 어어 뭐 쐈다 쐈어요 어디야 또 주시는거에요? 고맙습니다 아 나 죽는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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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갑자기 쐈어 나 붕대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죽겠다 잠깐만 이스턴님 이스턴님 붕대 있는데 어 누가 누가 쏘는거야 이거 쏘는거야 비판님 비판님 날 봐 어디게 어디 안보여 나 여기 여기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인간아 가만히있으라고 반응중에 나 이제 쓰러질거거든 이렇게 어디야 어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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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야 야 일단 후퇴 일단 후퇴 일단 후퇴 돌 뒤에 엄폐 일단 빠져 일단 돌 저기 뭐야 산 봉우리쪽으로 후퇴 산 봉우리쪽으로 지그재그로 돌면서 산 봉우리쪽으로 로스틴님 어딨어요 쟤네들 저도 가고있어 가고있어 가고있어요 풀숲 헤쳐간거 저에요 나도 풀숲에 지금 내가있어 그 그냥 다 다 옆으로 도망가세요 이거는 싸우면 안될거 같애 아니 상대방이 어딨는지 안보여 지금 어 그래 아니 그리고 지금 천양이족이 지금 우리집 앞에 있대잖아 외나라족이 외나라족이 지금 저건 또 뭔소리야 내가 먼저 나 어 저 P3이거든 내가 먼저 정문에 들어갈게 이거 어때 아 진짜 외나라족 진짜 진짜 외나라족 외나라족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괜히 외나라가 아니지 외나라가 아니고 외나라가 아니고 정문 내가 빠루타를 하지 내가 정문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아까 제 총먹은 사람 누구죠 누구야 죽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 피스터림을 먹었을걸 총 다 오케이 하나 죽였고 죽였어요? 뭐? 죽였다고? 어 그게 보여? 나 어디갔어 야 잠깐만 하나 아 형 안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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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형 대만이 계속 따라하고 있었다니까 정말? 아 뒤에서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지금 뒤에 누구냐고 야 그러면 쳐 그러면 쳐 이건 쳐 이건 쳐 이건 쳐 네 일본인이야 일본인 일본인 소총 내놔 오케이 아까 내 총먹은 사람 누구야 이스턴님 이스턴님 주세요 여기 총 놔뒀어 아 한 명은 죽였는데 어차피 지금 거기 걔 아이템 아무것도 못 먹을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면 이겨 돌 위에 봤어 어딨는지 봤어 돌 위쪽에 오케이 갑시다 죽였다 죽였다 어 죽였어? 사망아 너가 죽였어? 사망아 너가 죽였어? 어 야 웬일이야 뭐야 이렇게 많이야? 저 앞에 있거든요 앞에 한 명밖에 돌 위에서 죽었어 나 돌 위에서 다른 사람이 잠깐만 야 일단 보이는 사람 죽여 아 일본인 나 죽었어요 아 뭐야 아 씨 오 뭐야 어 골프 죽는다 총 맞아 골프인아 왜 안죽어 한 방에 안죽 원래 잘 총알이 없다 야 소총탄 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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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총 저기 권총탄 없어? 저 누구지? 비카님이 캔버거 있대 네 여기서 여기서 챙기세요 아 쪼갑님이네 다 챙겨야지 일단 먹어 일단 먹고 오케이 다 챙겼고요 로스트님이 룬형 역할해 자 어디야 어 소음기네 소음기 노트사에서까지 달려있는데요 이거 다 챙겨가야되요 다 챙겨가 빨리 다 챙겨가 빨리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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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냐 아 챙기고 있습니다 말 안해도 그 자켓만 챙기면 돼요 아니 내가 다 입을거에요 챙기고 뭐고 야 저 앞에 두 명 있는거 좀 쏴 얘들아 어디있어요 어디? 저기 저기 있잖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저거 움직이는거 아니야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나 지금 열심히 뛰어갑니다 기둥인가? 아 총알 나 총알이 없어 아까 소총탄은 다 넘겨가지고 두 명한테 있을건데 저 동 여긴 진짜 요동 요동으로 임명해야겠다 여기 요동정벌 가야겠다 여기 요동정벌 가야겠다 어디있어 누리형 누리형 시체 어디있어 근데 입이 늦은 듯하네 내 시체에 막 터트렸을수도 있어 걔 아이템 날리려고 여기 누워있네 아니 야 총알없나 생각지도 않게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건 누구야 소총탄 필요하신 분 소총탄 제가 드릴게요 아 마모님 제가 AK 드릴게요 방금 AK 주워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리고 아 AK면은 소총탄 써도 되는구나 네네 그 붕대 주세요 이스턴님 사장님이 지금 시추선 지으러 간다는데 야 잠깐만 붕대 내가 떨어뜨린다 붕대 쓰고 좀 도와달라 그래요 사장님이 도와줄까 우리를 죽일거 같은데 죽이죠 아니야 도와달라면 또 그거 핑계대고 뭐 달라 할거야 그러네 아 AK 나이스 도움이 안되네 저 지금 돌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 누구에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오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 어전트님 들어가 우리 지금 여기서 쏴 죽일지도 모르니까 시청자분들은 아냐아냐 아냐아냐 괜찮고 괜찮고 들어가세요 저희가 지금 더 심란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 야 저를 죽이지 못하고 저 앞에 잉여는 뭐야 잉여요 야 우리 다 템 먹은거 아니야? 지금 그럼 제 템 챙겼고 일단 일단 복귀해 다 다 챙겼지 네 비카님 템 사망이야 챙기지 않았어? 네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야 일단 돌아가 돌아가고 룬형 만나면 룬형 템 다시 줘 그래도 A킬 했다 여러분 다 뭉쳐서 다녀요 일로 오세요 지금 로스트님하고 저하고 있어요 다 지금 집방향으로 오세요 집방향 형 누가 우리 우리 왕자님을 욕하고 왕자님이래 어? 저 사람이 나 죽였는데 저 일본인이 우에 우에아라 아이 어 쟤가 나 죽였어 쟤가 나 죽였어 아 네 저도 저도 야 그러면 지금 이 근처에 황제패하님 납치셨네 와 저 싹 쓸어주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랑 전투하시는 거 보고 싹 쓸어주신 거지 형 근데 일본인이 일본인이 노잼이라고 한 거 같은데 네 쟤네들도 그 정도는 안 와보지 뭐 나 지금 사막 쪽 땅 왔어 여기 좀 디스 이즈 코리아 한류 몰라? 쟤 한국인 아니야? 일본인인 척하지? 아이디가 뭐였지? 우에아라 아이였나? 어 충분히 충분히 한국인만 하나 어 어 충분히 한국인 아 그래 그게 무슨 뜻인데? 유명한 그라비아 모델 어 아 모델이야? 어 그라비아 수영복 모델 아 충분히 한국 남성일관 아니 그런걸 어떻게 다들 알아? 난 몰랐어 모른척하지마 모른척하지마 아니 진짜 몰라 그런거 모른척하지마 정말 저기 사람은 옹기종기 모여있는거에요 너희들이야? 나 일단 누리형 시체 앞에 있는데 나 일단 로스트님이랑 있는데 다 어디갔어? 이스터지님이랑 사막이랑 나 아까 누리형 시체 이거 해변가 쪽으로 좀 와봐 오케오케 해변가 쪽으로 갈게 나 누리형 시체 어떻게 해? 아직 다 못먹어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잖아 어 어 나 찾았다 누구 빨간색 돌산 지나가는거 한국인이야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저 그건데? 네 빅잼인데 하하하하하 재미있어 보소? 저거 이스터지님 저거 우리편이에요? 뭐? 아 아 새콤님 말하는게 아니고 피곤한거 같은데? 아 그니까 우리한테 죽었는데 쟤네들은 새콤님한테 죽었다고 생각했나? 아 근데 우리 안죽였잖아 쟤네 못죽였지 안죽이게 아니고 잠깐만 이스터지님 여기있고 아 그러면 뭐야 천양이 저기 외나라족이 와가지고 아 쌀버리님 우리같은데? 우리 얘기하는거 아니야 저거? 너무 우리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가 안죽였잖아 다 여섯명이면 우리야 어 여섯명이면 우리긴한데 두뇌팀 아무만 하지말자 우리인지 모른다 그냥 모른척합시다 누구야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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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네 어 너 죽였다 여기 뭐? 야 저저저저 저 천양님 아니야? 천양족인데 잠깐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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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춰 멈춰 잘못봤대 잘못봤대 어 잘못봤대 아니야 입으로 봤는데 쏜거야 저거 빨간색을 왜 입고있어 빨간색 우리 저긴데 우리 우리 같은데 아니 그 맨몸으로 와가지고 맨몸으로 와가지고 맨몸으로 와가지고 옷입는거야 지금 급하게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빨간색 빼기면 무조건 죽어요 그 새콤님 팀한테도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벗을게요 네? 네 일단 집에 갑시다 빨리 집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저희 일단 집에 갈게요 그리고 천양님 어 그리고 마모님 AKP 끼셨어요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어? 전쟁 날 전까지는 좀 저희 그 서로 좀 평화롭게 삽시다 공식적으로 이번 지나가는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지나가는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없앤다 이렇게 자꾸 아 저희는 피해를 먹었지 아니 그 옆에다가 집이 없어져서 옆에다 집을 지었는데 집이 어 왕궁대를 하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옆에다 안 지었지 애초에 지찌리 말게 하던가 그래요? 예 전쟁 나면 깔끔하게 전쟁 나면 깔끔하게 싸웁시다 전쟁 손포하셨으면 그 정도 매넌 있으셔야지 예 아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예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원유인데 원유를 자꾸 이쪽 팀에서 쓰러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원유를 맨날 저희도 취한게 맞출까? 야 피해를 사가지고 재킷 가지고 그냥 맞추죠 아니 우리가 원유를 몇 개 가져간다고 아니 우리가 원유를 몇 개 가져갔다 그래 원유를 우리 흙 뽑고 살아 우리는 흙 뽑고 살아 야 야 이씨 아니 우리 집 지을 때 바주카 쏘고 부숴버리려고 어? 그렇게 어? 우리 괴로프해놓고 전쟁까지 선포해놓고 어? 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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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 뒷쪽 있어 뒷쪽이래 뒷쪽이래 야 일단 지금은 합치자 천양아 지금은 합쳐 야 일단 누구나 살려주면 안 돼 울고 있어 하나 개압 뭐야 이 버튼이야? 아 이 버튼 아 도움의 손길 오케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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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형 형 이거 붕대 먹어 이거 음식 먹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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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떨어뜨려 지금 먹어 먹어 숲쪽 숲쪽에서 쏘는 걸로 쏘는데 숲쪽? 네 숲쪽 어 숲쪽 오케이 통아리 그쪽에서 날랐어요 숲쪽이 있는데 나 쏘는 거 아니야? 지금 급한대로 권총이라도 어? 야 일단 집에 가자 개 난장만이다 야 로스트아트 나 로스트아트 어디야? 아아 로스트 어딨어 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죽었어 로스트님? 로스트 여기 있어요 튕기셨어요 아 튕겼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서 튕겼어 개 같은 거 아아 끔찍하다 아 저기서 야 그러면은 로스트님이 접속할 때까지 우리집에선 총소리 왜 들려 내가 공격적으로 하면 이거 중계를 못하니까 진짜 방송하는 입장에 너무 애매해 내가 다 먹었어 거의 잘했고 걔네들 아니야? 우애라 아이 자 친군 친군 뒤에 있으신 분 진군 앞에 지금 우리 병력 갔으니까 같이 도와줍시다 진군에 진군에 오케이 아무나 총 있어? 권총 있어 권총 아 권총? 지금 총이 너무 없어 AK 다시 내놓을 수 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스톱 너 스톱 해봐 스톱 너 어디야 너?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30발짜리 오케이 아니 그 저기 도우로 오세요 비카님 아 갈까요? 예 당연하지 지금 평화로운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아니 여기 오신 줄 알 아 처음으로 장난 아닌데 지금 여기 갔다가 팀킬 그냥 저걸 오임받을까봐 그럼 파랑색 옷 입고 오세요 전향적이고 이것도 전향적이고 그거 체크 전향적이고 차크 문이 어 누가 누가 어 어 저거 잠깐만 볼테이션 두고 갑니다 아 전향적이고 이거 숲에서 누가 쏘는데 계속 야 이거 잠깐만 지금 숲은 전향적은 있다 외나나는 백했어 외나나는 백했어 외나나는 백했어 외나나는 백했어 외나나님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 앞에서 아 근데 천향이가 백해라 그러는데 말은 안듣는거야 그러면 내 옆에서 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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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거든 영영불복종 나 빨갛고 철판 옷 입고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딱 파란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저는 검은색 두건 나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다 달려있네 여기 다 달려있네 여기 다 달려있네 여기 최애인 정말 아래 자 치즈 이케 아 여러분 그래서